누부간 네 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드꼬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서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 메삭 아벤드꼬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간 네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점심도 제대로 못 드셨을 텐데 얼굴이 이렇게 야채 먹어서 다니엘이 얼굴이 뽀얗더니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백배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시작된 특별한 인사법이 있는데 악수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쟤는 이제 그것을 크로스 인사법 또는 십자가 인사법 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다음 사람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십자가 인사 크로스 인사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러면 옆사람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함유가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십시오 남들이 우리를 보면 참 신기하다 참 재밌게 논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 의미를 두면 어려움도 오히려 은혜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이하게 행동하는 동물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호랑이 굴에 새끼 돼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흥! 하고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호랑이가 이 새끼 돼지를 새끼로 알고 키웁니다 미국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새끼를 잃어서 괴로워하는 호랑이에게 새끼 돼지에게 호피 무늬 옷을 입힌 다음에 호랑이 굴에 넣어뒀더니 진짜 자기의 새끼 마냥 키우고 이 돼지들도 무서운 호랑이를 어미처럼 여기고 졸졸졸 따라다니며 젖을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상한 일들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순간포착 세상이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2년 동안 다른 것은 못 먹고 막걸리만 먹는 60대 여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여성은 아침,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참, 야식까지도 막걸리만 먹었습니다 다른 음식은 먹으면 속이 부딪히고 또 구토를 하여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12년 전 위, 우회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구토와 이 메스꺼움과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아무것도 못 먹고 토하고 있는 때에 친한 언니가 막걸리를 사들고 와서 먹어보라 해서 먹었더니 속이 뻥 뚫리며 시원해졌다 그때부터 시작한 막걸리가 12년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입을 다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특이한 행동을 하는 동물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 사연을 듣기 전에는 참 별나다 저렇게 사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면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3장의 본문에도 특이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라고 불리는 3명의 젊은 유다 포로민들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왕이 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다니엘과 함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간 야채만 먹고 있던 어느 날 누부간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줬던 다니엘은 큰 상을 받게 되고 함께 기도했던 이 세 친구에게도 왕에게 천고하여 지방 관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사 세웅지마라 했던가요 지방에 관리가 된 것이 좋은 일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누부간네살 왕은 꿈에 봤던 그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평지 지방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벨론의 수호신처럼 또 자기 자신을 떠받드는 그런 의식처럼 그렇게 낙성식 때 나팔 소리를 불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큰 소리를 내면 모든 사람이 절을 하고 경배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마침내 신상이 완성되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그때 화려한 왕복을 입은 왕과 관복을 입은 모든 관리들과 무수한 사람들이 30미터 높이의 그 금신상 앞에 일제히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데 그 중에 이 세 명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벤 누구가 뻣뻣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봤던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야 부정이 탔다 신이 진노할 것이다 소금을 뿌려라 막 별별 얘기를 다하며 이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옵니다 신을 모독하면 질병이나 이런 재앙이 닥칠 텐데 이 세 사람 때문에 큰일 났다 그렇게 왕에게 고발한 거죠 누구가 넷살 왕은 일곱 배나 더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풀무웃불의 열기를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쇳덩이도 그냥 던지면 그냥 나무처럼 태워지고 녹아지도록 될 만큼 그렇게 뜨겁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 세 명의 청년들을 끌고 와서 풀무웃불에 던졌더니 아 뜨거라고 할 줄 알았더니 졸릴까봐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직까지 졸면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않고 타지도 않고 그을린 냄새도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한번 절하면 되지 그렇게 꼭 위험한 일을 겪어야 하냐 성경에 권위에 순정하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은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꼭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해야겠냐 이 코로나 이거 호흡만 잘못해도 눈만 째려봐도 병 걸린다는데 꼭 그런 젊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 혹시 하지 않았나요? 영상 보고 예배 드린다는데 어떤 교회는 너 하늘 위전 교회는 왜 그렇게 독특하냐 그렇게 말할 때 이 생친구처럼 특별한 이유로 특별한 행동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절하지 않았을까? 어떤 이유로 빳빳하게 온 백성이 절을 할 때 그들은 절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 그들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서 능히 견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부가 났을 왕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자 왕이여 왕의 손에서도 이 풀묻불에서도 건져내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죽을지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망할 줄 아는데 죽을 줄도 아는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줄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절하고 나면 모든 만사가 형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낙성식 때만이라도 한번 아이고 아이고 엎드리는 척 하면 만사 오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피곤해서 쓰러지는 척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 그렇게 위기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들은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혹시 실수라도 옆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무릎에 힘을 탁 주고 굳게 서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할 때 한번 슬쩍 눈 감고 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 듯 안 한 듯 들키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며 성경책을 몰래 어디든 감춰놓고 어디 가면 어 저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친구들이 어 권사님이요? 어 장로님이야? 부르면 아유 뭐 교회에서만 그렇게 불러 그렇게 말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식당에서만큼은 떳떳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떳떳하게 나 장로나 나 권사다 어? 떨떨하게 보지 마라 내가 기도하면 너 복받고 기도 안하면 너 복받는다 그렇게 좀 할렐루야 사람들이 사드락이라고 부를 때 그는 나는 하나냐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태양의 아들이니까 태양을 섬기는 사드락이 되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줘도 여호하는 나를 아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속으로 고백하며 하나나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메사가라고 부르면 내 이름은 미사일이라고 속으로 속삭이며 너는 달신을 삼기는 사람이 되라 메삭 이렇게 부르면 아니다 누가 감히 여호와 같은 이가 있을까라는 이름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벤 느고, 느고의 종이다 느고를 위해 살아라 불렀을 때 나는 아사라이다 그렇게 되뇌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그의 이름도 바꾸지 않고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오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때 더욱 빛나고 어려울 때 더 가치 있고 힘들 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아주 안 좋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신사참배에 대한 기억입니다 신사는 일본의 민족 종교인 신토의 사원인데 일본이 우리 민족을 식민통치하고 또 전쟁체계 구축을 이루려고 우리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입니다 그 명령에 불교, 천주교 등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다 고개를 숙여 참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로교단 등 다른 기독교 교단들도 후회는 너무 힘들어 굴복하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이 일을 언급하는 이유는 정죄하거나 모욕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단은 강제로 해체를 당했습니다 많은 그 교단 목사님들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교단이 있었는데 바로 침내 교단입니다 왜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침내 교단이 아니신 분들 여기 와 계시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신사참배는 우상승배다라고 말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고난이 더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침내 교단에 우수수, 무수수 많습니다 침내 교단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교단인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작은 교단이 됐느냐 폐쇄당했기 때문에 강제로 해체당하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할 것 같았던 침내 교단이 지금은 한국 교단에서 중요한 교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온전한 신앙을 지키면 회복시켜주신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열심히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단이 어디냐 침내 교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총칼을 들고 협박해도 고문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타협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치면 두려움이 떨쳐져 나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브가네슬 왕이 배려하고 다시 할 테니까 너 실수로 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할 테니까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해도 절 한 번 한다고 도관이 나가는 것 아니니까 안 믿는 것도 아닌다고 해 줄 테니까 한 번만 눈 찔끔 감으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있을 것을 믿고 굳게 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전염병으로 죽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렌똥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백배의 축복이 물 건너 갔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 번 하나님만 더 붙들면 반드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왜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따라야 할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따라야 할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누브네스 왕은 명령했습니다 따를 줄 알았더니 그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혼식 할 때 주례자가 주례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결혼하신 남자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대 신랑은 이 여인을 결혼한 아내로 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부여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이 여기며 위로하고 순복하며 신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결혼하신 여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대 신부는 이 남자를 그대의 결혼한 남편으로 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부여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남자를 사랑하고 존중이 여기며 위로하고 순복하며 신실한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또는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답하면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계십시오 사진을 사진사에게 찍으라고 합니다 팡팡팡 그리고 신부는 입안에 있는 사탕을 신랑에게 넘겨주십시오 키스한 채로 사탕을 신랑에게 넘겨주는 십구음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남들 몰래 쪽쪽하던 키스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는 해도 되는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주례자는 신랑과 신부에게 지금부터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부여하고 평안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고 힘들고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죠 복을 주실 때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감사헌금을 더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만 어려움 닥친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키스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랑 되셔서 신부된 우리를 지켜줄 자격이 끝까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엽기 1장 21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하시오 거두시니도 여호하이시니 여호하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엽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호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고백을 언제 한 것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양 7천마리 낙타 3천마리 소 천마리 암락이 500마리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시점 종들은 도망가고 아들과 딸 10명이 한꺼번에 사고로 죽었던 그 순간에 엽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 주시니도 여호하시오 거두시니도 여호하시니 여호하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지다 엽기 2장 9절 10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쓴 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엽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몸까지 병들고 소망이 사라지고 더 이상 살 의욕도 넘기지 못하는 그 순간에 아내까지도 죽으라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썼으니까 화를 받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범죄하지 않았던 이 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드랑 메사 아벤누고의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겨우 30미터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부갓네살왕이 다 돈을 들어 금을 모아서 세워봤더니 30미터밖에 안 돼요 그 모양도 삐쩍 마른 그런 금신상입니다 왜? 금이 모자라니까 금이 안 모자라는 장소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커 보여도 하늘에서 보면 손톱만하게 보이고 밑에서 사람이 도끼로 찍으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허망한 금덩어리 금우상에게 절하르니 차라리 내가 30미터만큼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일 월요일부터 교회 창립 54주년이 되는 3월 8일 전까지 기도와 금식의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21일간입니다 나라를 위해 또 전세계적인 질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 영적인 지도자 단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성도님들이 모두 백배의 축복을 다 받게 하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끼 금식을 하며 그 헌금을 구제 헌금으로 드리고자 하는 열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이렇게 음식 사 먹기도 힘든 때 나가기도 힘든 이 때에 금식이라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17일부터는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와 함께 이 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백배의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누구냐 우리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다 엎드려서 잘 때 일어서서 새벽을 깨우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백배의 축복을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살리신 것을 보자 너부간 넷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른 시를 섬기지 않았던 친구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되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몸을 바쳐 죽을지언정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친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배해라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성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아스를 이겼더니 그를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음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먹기 시작했더니 높은 지위와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10편 91편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못 받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상으로 받을 줄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상승배하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백배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백배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수거와 섬김에 순종의 씨를 뿌리면 백배의 결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는 처음에는 독립군이었는데 나중에는 배신하여 밀정이 되어 독립군사를 고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방되고 재판을 받고 암살자들이 그 배신자에게 가서 왜 배신했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당시에 일본은 더 득세하였습니다 미국까지를 공격했으니까 일본이 망할 것 같은 기미가 없고 우리나라가 해방될 그런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지치고 지쳐 결국 그는 배신하고 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더니 결국은 매국로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변절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의 창피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죠 유다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왜 포기했느냐 바벨론 왕국으로 끌려와 보니까 그 나라가 의리의리 하거든요 절대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별과 달들에게 제사드리는 바벨탑처럼 쌓아놓은 이 지구라트를 보니까 우와 정말 우상을 섬겨야만 복을 받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눅 들었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약간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신앙을 지켜도 별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변절하고 변절하고 결국은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래 게으르기 시작하면 믿음이 뜨거웠는데 식어지기 시작하면 예배를 듬성듬성 하품하며 드리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세상 것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말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신앙이 식어지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좋아지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즐겁고 낙이 있고 행복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더 가지고 싶어지고 더 누리고 싶어지고 더 눕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려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신다 반드시 믿음 지킨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인내하고 헌신하고 순종한 자에게 백배 천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한 번 결정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밀정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해졌다고 원망하면 배신입니다 상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기도 멈추지 마시고 믿음 지키고 헌신했던 그 헌신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장수하기도 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귀로나 눈으로나 바르네 바이러스 다 와도 할렐루야 죽음은 숨겨요 살면 영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수를 할 때 고개를 들고 하십니까? 얼굴을 땅을 향하여 세수를 하십니까? 만약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세수를 하면 이렇게 가르치겠죠 세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고개를 숙이고 물을 튀겨야 돼 그래야 옷이 젖잖아 그런데 만약 다 큰 어른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세수를 한다고 하면 옷이 다 젖고 그런다면 말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세수를 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걸이며 바지까랑이며 온 옷이 온 몸이 물이 튀어 난장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세수를 꼭 서서 얼굴을 들고 세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단제 신채호 선생님이십니다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 류슨 감옥에서 고문의 휴위증으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일본의 제국주의에는 절대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고개를 들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행동이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그 이유를 알고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비록 옷은 내가 더럽혀도 내 마음은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서서 세수를 하셨답니다 현대선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로 결심하고 나서 그의 푹신하고 부드러운 침대를 버리고 딱딱빅빅한 나무판 위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선교를 가야 할 사람이 편안하고 푹신한 잠자리의 습관이 되면 선교지 가서 적응하는데 빨리 적응하지 못한다고 그 이유 때문에 선교지에 가기 전부터 그녀는 침대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특별한 행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풀묻불에 던져졌던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 불 속에서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풀묻불에 던져지면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날 구해 줄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왕이 착한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알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야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한 번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믿었던 사람들도 다 고개를 숙이고 외면하거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돌릴 때 그 풀묻불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고난의 환경 속에서 오뚜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인내하고 감사하고 힘을 다여 섬기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섬기시는 주님이 오셔서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통뼈라서 변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문을 느끼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이 되셔서 견디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품으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절자가 왜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날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고 좌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서서 세수하는 이 결단처럼 세상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개를 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그 모든 복을 다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